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영다육입니다 이게 무슨 줄기인지 아세요? 고기는 수세미는 클같이 생겼는데 여주는 클이네요 꽃도 오이꽃같이 생겼구요 여주 큰거 보여드릴게요 달려있죠? 대롱대롱 떠들떠들떠들 해가지고 정말 여주네요 꼬맹이도 하나 있구요 꽃이 정말 예쁘죠? 여주넝클은 처음봐요 나비도 날라당기는데 되게 콩알만한 나비네요 여기도 꽃이 숨어있고 여기도 꽃이 숨어있고 그럽네 아니네 여기들 전원 어ICES 응ب ..팠다 감사합니다.